자 엔데스 솔로를 써서 좀 더 이제 다른 인포메이션을 주는 이제 방법인데요. 여기는 이제 tv 영상을 4개 이제 했는데 아 예 우리 뭐 여직원은 이제 다메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문구를 써 놨네요 구성을 보면 제가 이제 요거 잠깐 돌려 보겠습니다. 이 뒤쪽에 엔데스 솔로가 들어가 있구요. 모니터에 그냥 hdmi 케이블 그리고 네트워크 선이 이렇게 돼서 메인 쪽으로 저 안쪽으로 사무실 안쪽으로 이렇게 맨선 한 가닥만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제 노트북에서 영상을 이렇게 여기다가 뭘 뿌릴 것인지 뭐 여러 사항이든 뭐든 여러가지 정보를 뿌릴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엔데스 솔로를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 엔데스 솔로의 응용편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